가시 엉겅키 보통 포종 엉겅키는 아니지만 가시 엉겅키는 아주 뛰어난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. 간장과 담낭을 아주 해결하는 좋은 약초입니다. 옛날부터 엉겅키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이 젖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엉겅키 차를 마셨다고 알려져 있는 약초입니다. 서양에서는 밀크시슬이라고도 합니다. 이 시슬이라는 뜻은 살짝 찌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. 이 밀크시슬이 간장과 담낭의 질환에 좋고 특히 황달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 엉겅키는 우리 분초학에서 그 뿌리를 대게라고 합니다. 대개는 바로 지혈약 중에 하나입니다. 한마디로 출혈을 예방하는 약초라고 볼 수 있겠죠. 출혈이 왜 일어나느냐? 물론 양의학적으로는 혈소판에 문제가 생겨서 출혈이 생기지만 보통 한의학에서는 혈액이 뜨거워져서 혈열이라고 하는데요. 혈열이 되면 바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물론 그 열이 혈소판을 깨트리는 그러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. 이 엉겅 귀를 씹어보면 굉장히 씁니다. 그리고 아주 따갑죠 만져보면 그리고 성미는 서늘합니다. 즉 차다는 얘기죠. 혈액 속에 있는 열을 내려주어 출혈을 예방하는 아주 유명한 약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저희 농장의 당귀밭에 이렇게 가시연겅키가 많이 나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가위로 순을 잘라서 서늘한 그늘에 말려놓습니다. 하나씩 하나씩 잘게 잘라 놓습니다. 물론 맨손으로 잡으면 가시에 찔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. 서늘한 그늘에 말렸다가 이것을 후라이팬에다가 살짝 볶아서 쓰시면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밀크시슬 엉겅균은 심장에도 영향을 줍니다. 즉 혈액을 깨끗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잘 두게 합니다. 그리고 간장에도 영향을 주는데요. 간장의 어혈을 제거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. 우리가 어혈을 한의학에서는 옹이라고 한대요. 이 어혈이 쌓이고 쌓이면 바로 이렇게 종양덩어리가 생긴다고 보는데요. 이 종양덩어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담낭암, 간암의 특효약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산어소옹이라 어혈을 제거하고 바로 종기나 종양을 억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옛날에 서양에서는 이 엉겅귀의 설화가 유명합니다. 바로 로마시대 때 시슬이라는 장군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로마의 전쟁 중에 이 시슬이 너무나 용감하게 전쟁을 치르고 전사했는데 시슬 장군이 전사한 그 자리에 바로 이 엉겅귀가 피어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시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옛날에 바이킹족이 유럽을 침습했을 때 바로 아이슬란드에서 이 엉겅귀 때문에 성벽 주위에 엉겅귀를 많이 심음으로써 바이킹족이 밟을 때마다 그 소리가 날 때 바로 공격을 해서 물리쳤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바이킹을 물리친 밀크 시슬이다 이렇게 불리였다고 합니다. 엉겅귀는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서 아주 잘 자랍니다. 국학과죠. 단연생으로 바로 지우면 그 해 다시 또 나고 또 나고 계속 자랍니다. 불규칙하게 갈라지고 입과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이렇게 가시가 있는데요. 상처가 쉽게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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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с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